그리고 우리 교수님에게 선물 하나 드려야죠. 완연한 봄 5월입니다. 이런 봄초리는 말이죠. 한우가 재경이죠, 한우가 재경이죠. 이런 단백질 보충해야죠. 이것만 한 게 없죠. 또 그런 의미에서 한우 농가가 청춘의 꿈을 응원하면서 면역력에 좋고 영양소가 풍부한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다. 좋겠다, 좋겠어. 반응이 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뭔가요? 아, 그렇죠. 친구분들을 초대해가지고 맛있게 구워드시겠네요. 여기서 구워드시면 되게 좋아요. 네, 여기서 구워먹으려고요. 맛있게 구워드십시오. 나중에 인증샷 좀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음악에 좀 홍대 느낌이 있어, 그렇지? 확인해. 확인해. 그냥. 확인해. 여기서 만든 느낌이 있잖아요. 있어, 있어. 그 감성이 있어. 약간 좀 그레이도 그냥 있을 때도 그렇지만 또 건반 위에 있으니까 더 멋있네. 역시 또 래퍼는 래퍼야, 그렇지, 영진아? 그렇죠. 잘해. 달라요. 멋있어. 내 얘기를 가사로 쓴다는 느낌으로. 멋있잖아. 아, 영진아. 아, 영진아. 땡동 투시네. 땡동 투시네. 땡동 투시네. 아비랑 호르몬이 메시고 어디에 가, 너무 전화가 봐서 미안해. 아, 영진아 이제 들어도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들어도 되는 거죠. 그 노래 이제 영진이 원래. 아, 돼, 돼, 돼. 몸몸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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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몸매. 몸몸매. 몸몸몸몸. 몸몸몸몸. 각재범, 몸몸몸몸? 그렇죠. 진짜요? 지금 한 180곡 이상이야? 지금 한 230곡이다. 무섭다, 무서워. 영진아. 저는 한 다섯 대나. 그래? 저도 많이 외울. Samba원에서 썼던 가사. 아 그거 한번 보관성을 해볼까요? 좋아요 음 너는 없었어 지금의 이곳에 넌 없었어 없었어 찡얼 감성이구나 어 찡얼 감성 붐벱으로 가야 되나? 영지 또 붐벱 잘하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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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90으로 할까요? 90에 그냥 붐벱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90 붐벱 좀 더 빠르면 92? 93? 대충 느낌만 살려 느낌만 살릴게요 대충 느낌만 살려 느낌만 살릴게요 근데 멋있다 아니 뮤지션들의 이런 대화가 아까 보셨어요? 하니까 느낌만 살려 느낌만 예 느낌만 살릴게요 이런 것들이 느낌 있는데 느낌 되게 이상해 그러고 싶어 만약에 맹구 선배님 흉내증 오늘 내보겠습니다 야 느낌만 살려 이러고 싶어 우리도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멋있다 근데 느낌만 살려가 왜 멋있지? 그거 하면 될까? 제가 쇼이 가지고 사클에 올리자 하하하하 진짜 그럼 대충만 하자 사클에 느낌만 살려 아 멋있어 그러니깐 멋있어 좋아 좋아 좋네 좋다 좋아 좋아 딱 맞네 딱 맞아 와 이거 과음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컴백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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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ation Remake 컴백홍 컴백홍 영지 영지 컴백홍 영지 컴백홍 영, 2002, 대한민국, I'm from Fawson. 야, 이건 왜? 아니, 이건 왜 하는 거야? 저도 바이브가 있어, 바이브가. 그거 언제 알았잖아, 이 사람에서. 선배, 저도 멋이 있어. 그래요? 제 기준으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22, in, down, I'm from Fawson. Fawson, was you born. 이 과정에 가사를 더 쓰시고 계시는데? 수정하고 있어요. 대단하네. 허경송이야, 허경송 수정 안 해야돼. 아, 대단해.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딱 맞네, 딱 맞죠? 컴백홍, 컴백홍, 컴백홍. 맞지, 맞지. 내가 살던 그곳은 아니지만 네가 살던 곳으로 컴백홍. 이렇게 다 됐네. 컴백홍. 예, 오케이. 서울, 성경의 첫 시작은 염등포, 구청, 옥탑. 한때는 땅선대형, 지금 사는 데는 주선 복합. 오, 아! 와우. 돌아올 집이 있으니 그건 하나도 안, 손에 난. 요, 22, down to I'm from person. 주머니 속에 50만원 동료들에게 하루에 털리고 시작되었지요. 새로운 스타들, 열광하라 대용, 시럽들은 스타들. 철없던 날의 귀가, 매정이 오르던 시가, 비곤을 품는 동시에 꿈고 있었던 제발. 민정이는 얘기했지 반성물이냐고, 용진이는 얘기했지 네가 뭘 하냐고. 너는 없었어, 지금의 이곳에 너는 없었어. 컴백홍, 컴백홍, 컴백홍. 요, 휘석. 이게 훅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휘석이 훅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컴백홍, 내가 사둔 그곳은 아니지만 네가 사둔 그곳으로 컴백홍. 와, 이거 그냥 진짜... 진짜 급한, 바로 여기서 막 들려. 바로 번개를 필살. 좋지? 이거 좋은데, 괜찮은데요? 아, 묶인다. 아, 이걸로 한 번만, 깔끔하게 완성을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쌈디 선배님 다음에 용진 선배님 다음에 저. 어? 쌈디 형 다음? 오케이 제가 두 번째로?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잘 소화해야 되는데 갑시다 You must You must come back home Okay You must come back home KBS baby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You must come back home You must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서울상 환경의 첫 시작은 영두부 구청 옥탑 한때는 단산대음 지금 사는 데는 주산복합 주산촌 이미 강남으로 진출한 지 꽤 됐지만 배고팠던 시절은 내 모습을 절대 잊지 않아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면 I ain't going back 먹고 살만해 이젠 old boy never broken gain 여전히 나를 차갑게 바라보는 서울의 달 돌아올 집이 있으니 그건 하나 더 완성해 난 Yeah 22인 대학로 I'm from 화성 주머니 속 50만원 하루 만에 털렸지 열정하로 시작했지 개그 뉴스턴 요 우리 실력만은 믿었지 세상이 나를 픽해 주길 바랬어 빅맨 빅맨 요 그럴 때 일수록 어머니의 밥상이 너무 그리워서 컴백홍 Yeah You must come back home 두 번은 없는 귀향 줄였던 배를 채우고 이젠 비어있지 않은 지갑 철없던 아래 귀가 매정이 오르던 시각 빈곤을 품는 동시에 품고 있었던 단어 제발 총 다섯 줄을 받고 Never broke again 성공이 드는 누리지 매체방이 필요 없네 So You must come back home Right now Yeah As soon as soon as possible Come back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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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ust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내가 살던 그곳은 아니지만 네가 살던 그곳은 네 응 네 민정이는 얘기했지 반성문이냐고 민정이는 얘기했지 반성문이냐고 용진이는 얘기했지 네가 뭘 하냐고 응 너는 없었어 지금 이곳에 너는 없었어 그래서 컴백홍 기서 컴백홍 용진 컴백홍 용진 컴백홍 용진 컴백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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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컴백홍 용진 컴백홍 용진 컴백홍 용진아 용진 컴백홍 용진 driver 이번엔 없었어 고급했으면 좋겠다 없었던 컴백홍 용진 living 아 재밌네 아 재밌네 아웃트로까지 생강해가지고 이거 진짜 문구동하는 느낌에서 랩으로 다 하고 싶어 랩으로 다 하고 싶어 그치? 이게 옛날에 했어 진짜 이랩하게 놀고 싶다 옛날에 생각이 난다 이게 어우 좋다 이렇게 만들어서 모여서 이렇게 한 명씩 쓰고 가사 바로바로 되는 사람 녹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야외에서 공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진짜 영지하고 우리 쌈디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신역시야, 그렇지? 명불어전이네. 영지나 명불어전이다, 진짜. 근데 영지가 확실히 자기 분야를 할 때 이게 불빛이 달라지. 멋있어. 진짜 멋있어, 너무 멋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지가 진짜 씹어먹어요. 아, 열심히 씹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윤미러 선배님 본다. 그 댐핑이 있어요. 있어 있어요. 공력이 있죠, 목소리에. 잇몸 건강할 때 열심히 씹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모른데 영지는 유라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지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 맘에 드셨죠? 뭐요? 이거, 한 번 더 해? 안 돼서 그래? 제가 개 사실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 괜찮아요. 그냥 갈까요? 가야죠. 이거 어차피 느낌만 나갈 거야. 이건 느낌만 나가는 건데요, 뭐. 원하시면 따로 녹음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근데 나는 이거 다른 파트보다 이건 굉장히 내가 마음에 들었어. 음, 나는 없었어. 그거 하시려고 노래 끝까지 기다리신 거잖아.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재밌다. 이러고 놀고 싶다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사크레 올리시죠? 사크레 올리시다. 사크레 올리시다. 야, 이걸 어떻게... 야, 음, 나는 없었어. 이걸 어떻게... 야, 이걸 어떻게 올리니? 표절로 내려가니까. 아, 너무 재밌다. 이러고 놀고 싶다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근데 이렇게 낮에 작업하는 것도 재밌다. 그러니까, 이렇게 햇살... 옥탑관에서... 좋네요. 이런 게 번개송의 매력이에요. 이러면 진짜 시간 잘 갈 거 같아. 예. 진짜, 번개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